조작부 버튼 기능이 궁금하신가요? R9 로봇 청소기 작동 시 조작부 및 상태 표시부에 불이 켜집니다. R9 LED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. 조작부와 상태 표시부로 표시되며 조작부 버튼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번은 시작 정지 버튼으로서 로봇 청소기의 청소를 시작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 시작 정지 기능을 3초간 누르면 로봇 청소기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. 2번은 모드 버튼으로서 청소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모드 버튼을 터치할 때마다 청소 모드가 변경되며 지그재그, 꼼꼼, 집중 청소 모드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터보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스마트 띵큐 앱에 제품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. 3번은 터보 모드 버튼으로서 터보 모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. 4번은 충전 버튼으로서 실행 시 충전대를 자동으로 찾아 충전을 시작합니다.